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봅시다. 준비되셨죠? 1, 2, 3, 4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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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부터 랩을 좀 더 빠르게 같이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? 1, 2, 3, 4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일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일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일절 여러분 어때요? 이렇게 같이 함께 랩으로 외우니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죠? 앞으로도 랩으로 함께 말씀을 외워봅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